주방 백서 안녕하세요 주방 백서 현장직원 이반반입니다 문의하신 1500 토핑 양장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모양은 잘 나왔구요 자 올 메탈입니다 올 메탈 아날로그 방식에 자 안쪽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쪽 안쪽 모습이구요 이 제품은 기존 제품과 다르게 폭이 좀 짧습니다 폭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폭을 보시게 되면 700이 나옵니다 기존 제품들은 800에서 850 정도 나오구요 750 짜리도 있지만 좀 짧죠 많이 자 위쪽은 440 앞다위는 260 정도 나옵니다 자 3분의 1 바트 6분의 1 바트가 되어있구요 바트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자 이반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4 2 3 3